네 2019년 자 제이큐특공대 첫 시간입니다 허준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이에요 지난 아 그렇구나 오늘 7일이구나 네 지난주가 31일 월요일이었는데 어디 갔냐 너 어디 갔는데 안 나왔냐 가족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거 봐 정말 이제는 2019년에는 제이큐특공대 뭐 지가 지금 뭐 월드스쿨 최고 게스트라고 하는데 이광섭이 최고예요 네 월요일 2019년 마지막 아 2018년 마지막 날 그 다음날까지 이광섭씨와 함께 해주셨거든요 아 걔는 안 돼요 왜요 기본적으로 네 살기 위해 방송하면 안 돼요 살기 위해 방송하나요 네 그건 뭔 소리예요 청취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해야지 내가 살기 위해 방송을 하면 안 돼요 아 어디면 아니 아니 그 광섭씨는 광섭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본인이 살기 위해 해요 네 간절해 그러면 안 돼 청취자가 웃기고 청취자가 재밌어야 돼 그러면 우리 그 새해도 됐는데 네 제이큐특공대를 이광섭씨 한번 맡겨보고 어 허준씨가 이광섭씨 코너로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바꿔서 네 광섭이 짤릴텐데 괜찮을까요 네 허한나씨랑 같이 장난 없어요 저는 아 진짜 제이큐특공대는요 전세계에서 허준이니까 하는 거야 아하 이거 아무도 못해 우리 한번 바꿔서 한번 다 해볼까 재미있게 내꺼 뺏고 다 재미없을텐데 어떡하냐 네 내꺼 뺏고 다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뭐하고 싶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는 뭐 힘든 코너가 사실은 없어서 왜냐면 나머지 코너들은 대체적으로는 본인들이 어떤 뭔가를 하냐면 연기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는 근데 우리 제이큐특공대는 뭐예요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이게 머리를 써야 되는 거라고요 제이큐특공대는 머리죠 아 이게 머리예요 아 그럼요 아 저 몰랐습니다 아 우리는 해마까지 다 동원해서 써야 돼 아 저 몰랐습니다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우리는 제가 오늘 몸살에 걸렸거든요 네 제가 여기 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네 아 내가 내가 올드스쿨을 잘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청취자들이 안 재미있을 테니까 내가 아프다고 이광섭이 여기 대신 앉아있으면 오늘은 재미없어요라는 말이 나올까봐 2019년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코너 와디미에먼트도 괜찮고 네 아 잠깐만요 와디미에먼트를 신민철씨 대신 네 아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었어요 아 왜냐면 라디오니까 얼굴 안 보이잖아요 걔는 뭐 얼굴이 잘생겼지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보는 라디오 계속 나오잖아요 비중이 높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들을 거예요 와디미에먼트 네 알겠습니다 자 2019년 특집으로 한번 한 주를 아예 싹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났네 친구들이 어떻게 OA도рипalo 아예 ark 쓰의나 지지민 아예 날 고양이 predic ень en tą 인